사랑을 못 받은 남자 아가를 위해서 그랬어요 너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아서 아파 그래서 자기의 버림받은 아픈 그 남자를 이해받고 싶은 아가들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랑을 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은 남자 아가들 내면의 무의식 속에 남성성 있는 아가들은 그림을 통해 치유 받기 바랍니다 너의 남자를 사랑해 줄게 너의 남자를 사랑해 줄게 너의 남자를 사랑해 줄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